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의 한 교수가 논문 저자 바꿔치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동료 교수들이 해당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이 안일하다며 직위 해제와 함께 엄정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제1저자를 제자에서 동생으로 바꾼 의혹을 받는 전북대학교 A 교수, 대학원생 인건비를 횡령했다는 등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감사를 벌인 전북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북대는 A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조처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북대 징계위원회가 A 교수에게 경징계를 내리자 동료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북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14명은 입장문을 내고 A 교수의 직위 해제를 대학 측에 요구했습니다. 또 총장의 재심의 요청으로 열릴 예정인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종합적인 판단도 요구했습니다. 해당 교수들은 총장 등의 안일한 대응으로 A 교수가 지위를 유지하며 여전히 학생 지도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대는 A 교수가 재판에 넘겨지는 등 직위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만 이미 수업 배제 등의 조치가 이뤄진 만큼 교육부의 징계 결과 등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A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구실로 찾아갔지만 A 교수는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취재진은 A 교수의 입장에서